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초 바나나킥 언박싱 투게더 미니어처 귀여워 같이 찍어먹어볼게요 배시킨다미스 아이스크림맛 향이 나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배시킨다미스 민트초코우유까지 먹어볼게요 과자 향 먹으니까 뭔가 하나도 맛이 안 느껴져 민트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이거지 찍어볼게요 아 투게더 미니 너무 귀여워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과자 수고하니까 수고하니까 진짜 저녁 이 생각보다 고소하고 잘 안 먹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민트초콩이 으아아아앙 이게 술안주지 한 번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벌써 멈추냉이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맛있게 잘어울려요. 그리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이제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에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매콤한 식감 다음날 맛집이 끝났어요 저는 매콤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랬어요 먹는 안내수 저는 매콤한 닭이 다음날 그릇이 참기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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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게터를 찍어 먹으니까 민트 맛이 완전히 죽어 민트향이 각질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아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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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너무 예뻐 остly 콘 이게 너무 맛있어 저는 제가 민트 초코, 뭐야 민초파인지 민초파가 아닌지 몰랐거든요. 나 민트 계열 아이스크림 뭐 음식 다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역대급으로 좀 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파나나킥에서 민트향을 되게 많이 넣었어. 되게 강해. 민트 잘 먹는데 조금 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오늘 투게토칩 들고 온 이유가 제가 아이스크림 투게더 찍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 바나나킥도 투게더나 잘 어울리는데 얘가 진짜 잘 어울려. 이렇게 안주를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짭짤한 감자칩이랑 투게더 너무 잘 어울려. 짭짤한 감자칩이랑 투게더 너무 잘 어울려. 짭짤한 감자칩이랑 투게더 너무 잘 어울려. 맛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맛은 좀 더 맛있네요 그 맛은 좀 더 맛있네요 좀 입맛이 제 기준에선 없었는데 먹으니까 좀 당 충전하는 것 같아 저번에 새벽에 너무 배고파서 이걸 사다 놓고 한 봉지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고파서 맛있어 너무 배고파서 치즈給는 가끔 먹어야 해요 치즈맛을 끊임없이 먹는 느낌 치즈맛을 끊임없이 먹어야지 치즈맛 david 치즈가 맛있다고요 치즈가 잘 어울려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쭈쭈쭈쭈 못 말랐다 맛있다. 마이머 én 마이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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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